네 으 으 으 으 허 벌라이 와 진짜 커다 으 으 으 으 2천 와트 으 이 업무도 이처라도 치는거 지금 으 으 으 으 으 으 맘무시하더 맘무시해 저 뭐 내일 왔다 하더라도 사람 찍으면 안 돼 자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자 앰프는 우퍼가 2,000W입니다 포칼리토피아가 알이 빠질라 그럽니다 색깔이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